제가 잠시 좀 올라올게요. 반아버라 안녕하세요. 너무 예쁘죠? 네. 저 첫눈에 반했어요. 어떡해. 원래도 팬인데 너무 예쁘고. 이게 실험 맞나요? 실험 맞나요?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은 현실인데요. 우리 아까 고민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이 너무 떨렸는지 사실 화성이거든요. 바로 옆이죠. 그러니까요. 고향같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향과 정말 가까워서 화성이 와서 너무나 신이 납니다.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지마요. 아이고 아쉬워라. 가지마요. 네. 저희 마지막 곡 뭐 듣고 싶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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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준비한 곡은 5입니다. 여러분. 궁금하셨어요. 궁금했어요. 네. 네.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너무 많은데 아쉽게도 한 곡만 에이핑크 노래 신나는 거 너무 많죠? 네. 여기서 다 불러드리려면 밤을 새야 돼서 저희가 한 곡만 부르고 아 밤 새요? 그래요. 어떻게 학생 같아 보이는데 밤 새 아 내일 주말이구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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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늦게 집에 돌아가면 안 될 텐데. 그렇죠 그렇죠. 저희가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저희 마지막 곡 5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99. 헤이핑크는 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